한인 디아스포라 작은교회 연구소가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작은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경적인 교회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인간적 공동체가 아닌 영적 생명 공동체라고 전하며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의 은혜를 끼치고 성력을 입기하는 영적 생명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인 디아스포라 작은교회 연구소는 목회자와 교회 간 협력을 돕고 교회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네트워크로 지난 2019년 첫 모임을 갖고 시작됐습니다.